안녕하세요. 배우 소유진입니다. 이번에 새로 출시된 엑스퍼트 마데카 멜라 캡처 앰플 RX는 단 3일만 사용해도 기미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임상으로 입증된 짙은 기미는 3일만, 3년 이상 된 오래된 기미는 일주일 사용하면 개선된다고 하니 이건 뭐 거의 기미 관리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랄까요? 아이를 낳고 한 살씩 나이가 들면서 눈과 같은 데 기미도 생기고요. 또 요즘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마스크 속 피부는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기미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고민이 있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한 뒤로 기미가 진짜 많이 옅어졌어요. 그리고 얼굴에 어디는 좀 노랗고 어디는 좀 거뭇하고 얼룩덜룩한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개선되면서 얼굴 톤이 전체적으로 밝아졌어요. 고농축인데도 에센스처럼 촉촉하게 싹 스며드는 느낌이라서 아침 저녁으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. 기미, 잡티, 주근깨, 얼룩덜룩한 피부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화이트닝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엑스파트 마데카 멜라 캡처 앰플 Rx의 센 한 방울로 깨끗하고 환한 피부를 되찾아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